2024년산 김 최종 생산량이 약 1억 5천만 속을 기록했습니다.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산 김 최종 생산량은 2023년산보다 6% 증가한 1억 4,970만 속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정부는 신규 양식장 개발과 높은 수요에 따른 생산시설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김 생산량이 2024년보다 7%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천정부지로 오른 김 도매 가격이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